샬롬 우브라카 세상이 볼 때 십자가는 어리석음과 거리낌의 상징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오.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오.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 돼. 지혜를 사랑하는 민족인 헬라인들에게 십자가는 어리석기 그지없는 표식입니다. 죄인을 처벌하고 세상에 공의를 세우면 간단할 일입니다. 죽을 자를 죽게 하고 살릴 자를 살리는 것이 현명하고 살이 합당한 처사입니다. 그런데 십자가는 죽어마땅한 자를 살리려고 가장 아끼는 자를 희생시키는 가장 어리석고 비합리적인 행동입니다. 하나님의 의의를 소중히 여기는 유대인들에게 십자가는 걸려넘어지게 하는 걸림돌입니다. 왜냐하면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인데 그런 자가 세상을 구원한다는 말을 도무지 받아들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저주받은 형벌이 하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시는 방법이라는 것을 도저히 이해할 수도 받아들일 수도 없었습니다. 그 시체를 나무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요하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걸림돌이 이정표가 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불평하다가 불뱀에 물려 죽어가는 자들을 살리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구리뱀을 만들어 장대에 달게 하셨고 장대에 달린 노뱀을 쳐다보게 하셨습니다. 그러자 죽음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르치신 것을 바라볼 때 구원이 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바라봄과 구원의 원리를 이 사건을 통해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미 십자가를 통한 구원을 알려주셨습니다.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노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려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였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오랫동안 이 신비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 중 이것을 깨달은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사도 요한입니다. 요한은 노뱀 사건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의 예표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뱀이 들렸던 것처럼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도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바라보아야 하며 구원의 주로 믿어야 한다고 증언합니다. 베드로 역시 동일한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고 상처 입으심으로 우리는 죄로부터 치유되었습니다. 예전에 우리는 길을 잃고 헤매었으나 이제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으로 인해 길을 찾아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십자가는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오직 불의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십자가는 모든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독생자의 피로 한 번에 영원히 효력을 발휘하는 구원의 문을 마련하셨습니다. 십자가는 사단의 권세를 깨트리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또한 십자가는 죄의 결박을 풀어 자유를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십자가는 죽음을 이기고 생명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십자가는 사단의 세력을 철저히 무력화시킨 하나님의 위대한 승리입니다.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래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십자가는 원수됨을 사랑으로 변화시킨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십자가는 절망에 빠진 이들에게 산소망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십자가는 사단의 노예를 자녀삼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십자가는 죄와 허물로 인해 가로막힌 모든 것을 허무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과 사람, 사람과 사람을 화해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 예수 안에서 그리스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오시고 법조문으로 된 개명의 율법을 패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쥐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십니다.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말미야마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는 자들에게 십자가는 유일한 자랑입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야마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로하니라 우리는 세상 속에서 자신의 삶으로 당당히 십자가를 선포해야 합니다. 바울은 자신의 믿음을 확고히 했고 단순화하여 직접 그 믿음대로 살았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겨지 아니하노라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 길을 걸어야 합니다. 단순하지만 확실한 진리 예수가 메시야 즉 그리스도이시며 온 세상의 죄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고 그로 인해 세상을 위한 구원의 문을 여셨다는 기쁨의 소식을 굳게 붙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조용하지만 그 어떤 외침보다 널리 퍼지는 삶으로 세상의 예수와 십자가를 자랑해야 합니다. 아직 이 기쁨의 소식을 듣지도 못했고 그 가치를 알지도 못한 사람들이 너무도 많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려면 우리는 여전히 내가 살아있을 것인지 아니면 철저히 예수님 안에 내가 죽고 예수님을 힘입어 살 것인지를 결단해야 합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와 함께 세상에 대해 죽고 하나님에 대해 사는 삶을 선택하라고 권면합니다. 이제 우리의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소망을 따라 살아가라고 말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십자가는 세상과 사단에 대한 하나님의 위대한 승리입니다. 십자가는 원수된 것을 화목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평화이며 모든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지혜로는 이해할 수 없는 십자가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으로 가능했습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로하도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면 그로말미하마 우리를 살리려 하십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저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십자가에 합당한 삶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하마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하마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아멘